네,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또 오랜만에 뵙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랜만에 뵈니까 다 오랜만에 뵙는 거예요. 네, 제가 오랜만인데 하여튼 잘 계셨죠?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그러면 시장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시간 좀 됐고 뒤에 윤지호 대표님 오셔서 핵심 부분만 좀 짧게 짧게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은 되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0.6% 하락했는데 체감은 굉장히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종목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분들이 급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 조정 하락이 추가적으로 또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유가가 오르고 그리고 달러인 데스도 105까지 올랐습니다. 국제수익률이 2년 만기 국제수익률이 5% 이상 지난주에 갔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하락을 했는데 다우가 지난 주간으로 0.75% 하락, 나스닥 1.9% 하락이라는 것은 나스닥에 있는 일부 종목들이 더 많이 하락을 했다는 건데 당연히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애플이 지난 한 주 동안 6% 하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유럽 디지털 시장법으로 인해서 빅테크에 대한 투심이 좀 악화된 상황이었는데 중국에서 공무원 및 국영기업의 애플 기기 사용 금지 권고 이것으로 인해서 애플이 급락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도 6% 하락을 했고요. 그런데 인텔은 3.8%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로 인테크로너지는 0.3% 하락이었습니다. 즉 일부 특정 종목이 하락을 전체적으로 이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은 약간 반등을 줬는데 애플이 소폭 반등을 줬습니다. 제가 금요일 아침에 말씀드리기를 급락을 하고 나서 거래를 실으면서 아래골을 좀 달았기 때문에 일단 반등 시도를 하지 않겠냐. 그런데 그 반등의 힘을 좀 약했습니다. 이게 주봉입니까?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애플의 신제품 출시가 있기 때문에 언제 저렇게 떨어졌어요? 지난주에 이틀 동안 이렇게 폭락한 겁니다. 6% 폭락을 한 겁니다. 중국에서 공무원들, 국영기업 애플 쓰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애플 쓰지 말라고 해서 애플을? 공무원들만? 국영기업 포함해서 공무원들만 안 쓰면 공무원들하고 거래하는 데도 못 쓸 거다. 그런 얘기지. 안 된대. 이 역량이 가장 컸었고요. 미국 시장에도. 우리 시장에는 미국이 이러다 보니까 아주 크게 역량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코스파 0.63, 코스파 0.6%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지난주 체감으로 봐서는 굉장히 크게 시장이 하락한 것 같았는데 그 정도의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것은 대형주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주에 그렇게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SK 하이리스가 4% 하락을 하면서 관련되어가지고 거기에 SK 하이리스 관련된 거나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장중에 10%, 15% 하락을 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목요일날 한 번 급락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SK 하이리스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오후 2시 이후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차 전지는 플러스 금금까지 반등을 했고요. 번도체는 하락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반등을 할 때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지금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지금 우리 시장이 이런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 미중 갈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섹터는 왜 빠졌냐. 우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얘들은 플러스 금금까지 다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코스닥은 0.86%로 반등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반등을 크게 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도 0.6% 정도뿐이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용주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이쪽 부분에 반도체나 그리고 2차 전시 섹터가 주춤하거나 또는 하락하는 동안에 테마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로봇 관련들이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시가총액 7위인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코스닥 시가총액 7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네. 지금 차트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최초에는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연초에 시가총액이 97위였습니다. 이게 7위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시가총액이 올라오면서 이들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시장은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고 다른 쪽에서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시장이 굉장히 주춤하고 8월 이후부터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 시장의 그동안에 계속 주도였다고 했던 2차전지와 반도체 쪽이 계속해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는 거 보면 다시 시장의 주도로 있었던 그 주도주가 그냥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나 반도체가 다시 움직여주면 시장은 이렇게 악재가 나왔을 때 잘 버텨주고 있다는 부분은 또 한편으로는 조금 안정적이나 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많이 봅니다. 여튼간에 지난주에는 이쪽 미중 갈등에 영향을 받는 쪽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테마 위주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화면 보시는 거는 코스피의 지난주에 1번입니다. 아래골이 굉장히 길죠.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반등을 주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CPI 발표가 있고요. 아까 권 기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헤드라인 CPI는 3.6 정도로 지금 리바운딩돼서 다시 올라올 걸로 보고 있는데 코스피는 좀 안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목요일날 선물 없이 동시에 만기가 있습니다. 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지금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길주들이 여기서 지금 더 악화될 것인가 아니면 좀 여기서 좀 진정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단 개별 조문 것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또 다른 변수가 있지만 이거 먼저 일단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중국이 아이폰 금지령의 백악관에서는 대화 계획 없었다. 이렇게 이제 설리번 국가안보좌관이 상황 전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다. 신중하게 검토 후에 상황에 맞게 결정을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바로 대응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뉴스가 암만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에 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지트니 후에 베트남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견제의 강화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 교류 협력 방안 논의 후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합의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뉴스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왜 베트남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지금 베트남은 중국과 영권 문제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대중 무역 제재로 인해서 가장 큰 수의 국가 중에 하나가 베트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지금 소짓을 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이 대중 제재가 계속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한 것이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왜냐하면 밑에 제 세 번째 뉴스에도 있지만 제가 순서 없이 그냥 지금 흐름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국 리스크에 떠는 기업들 애플만이 아니다. 월스트리 저널 배런스의 발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올 초에 마이크론 제품을 사용 제한했죠. 그런데 크게 뭐 걱정 많이 하다가 어떻든 슬금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번 애플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테슬라, 스타벅스, 나이키, 퀄컴 그래서 전부 지금 중국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계속 이대로 가면 이거 걱정이 많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하냐면 오늘 아침 여러분 뉴스 보시면 베트남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마디 했네요. 중국이 게임의 규칙을 바꾸려고 한다. 우리는 중국을 제재하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관계를 정확하게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과 만나서 시즌벅스 주석과 만나서 대활용의가 있다. 여기 아침에 어제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날씨 뉴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변화에 따라서 이건 굉장히 정기적 논리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움직일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요. 그래서 이 플로우를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전체적인 지금 시장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이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거 외에 전체적인 흐름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느냐.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유가 상승 걱정하고 있고 그리고 딸랜드스 상승과 국채 수익률 상승 이거잖아요. 지금 유가 상승은 국채 수익률과 상승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계속 얘기 드렸던 것은 산유국에 감사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 미국의 비축류가 전체 20년 평균의 3분의 1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면에도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우려가 있고 물가가 우려가 있으면 당연히 구채 수익이 상승을 하죠. 이 부분이 한 축에 있는 거고 비축류라는 게 비상상황 이런 걸 대비해서 전략 비출료 그런 건데 그게 평소보다 저장량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 여러분 포토록 보시면 차트가 다 나와있어요. 결국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넣으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럽의 경기 지표가 계속 악화된 상황이고 중국 경기 우려하고 있고 미중 갈등이 강화된 것은 딸랜드스가 상승하는 이런 의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시장이 계속 걱정했던 것은 물가와 FMC 회의에 있을 기준금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여태까지 그 플로우를 보시면 물가와 기준금리 안정은 시간이 필요한 상수로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내년 되면 이렇게 좋아질 거다. 하향 안정은 될 거다라고 모두 다들 얘기하고 있는 상수로 두고 있어요. 이거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흘러가는 사이에서 그러면 시장은 어떻든 간에 호재이든 악재이든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 사이에 유럽 및 중국 경기 그리고 미중 등 그리고 서구와 우크라인 러시아 이쪽에 있는 정적 변수 이런 것들이 노이즈로 변수로 작용하면서 시작이 운영이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건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단기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어떤 섹터를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투자 선택이 좀 필요한 시점이 좀 됐어요.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노이즈 변수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대응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거는 노이즈 또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는 이걸 지켜나가고 그 다음을 보고 갈 것이냐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의 하락폭은 굉장히 0.6%면 체감보다는 굉장히 낮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것은 국내 기관들이 개별 종목 금매물이 나타났어요. 위험관리 매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중국 아이폰 사용 통제 그리고 대중국 반도체 규제가 불확실성 요인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있다는 부분들은 계속 걱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별 섹터별로 움직임이 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체적인 시장은 매크로의 시황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선물없는 동시 만기 역량권으로 움직일 것이다. 시장 자체는 전체적인 것은 상수, K로 있을 기준금리와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는 선물은 동시 만기인데 그 사이에 이런 미중 갈등이나 이런 노이즈가 발생을 해서 변동성이 커졌다. 그 변동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건 각자?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구체적인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단계 대응하는 사람들은 대응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기관들 하잖아요. 펀더미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질문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오늘 아까 공 기자님도 말씀 주셨듯이 전 세계에 있는 IB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있는 위정자 또는 행정가들도 전부 다들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 하반기 또는 내년에 기대를 하잖아요. 이거는 기대를 하면서 우리 그동안에 왔지 않습니까? 그럼 좋게 보고 그쪽을 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미중 갈등의 대표적인 게 기술주예요. 얘들이 맞고 있는데 그럼 그걸 바라보고 내가 계속 갈 거냐. 아니면 나 지금 여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변동성에 난 피해 있을 거냐. 이 선택은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더 괜찮아질 거라고 판단하지만 만약에 이런 변수들이 보일 때 이거는 좀 넘기 힘들 것 같다. 혹은 이 변동성까지 나는 책임 못 질 것 같다. 좀 빼고. 그렇게 해야겠죠. 아니면 뭐 이 정도는 넘어갈 거야. 이러면 이제 좀 묻어두고. 거기에 이제 핵심 포인트는 미국 정치권에서 나오는 발언들.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플 12일 날 발표 됐을 때 어떤 것이 나와서 그 호응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긴장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 정도는 지켜보시고 판단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걱정하는 건 국제 수익률과 달러이 됐는데 특히 환율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항상 이제 지금 관심과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거의 그래서 느스삼이나 김프로님이랑 비슷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월봉입니다.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왜 걱정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딸런 데스의 월봉을 보면 이 박수권도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죠. 여기 보시면 1년 내내 여기 있었던 겁니다. 상단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원화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그 위로 갈 수 있느냐까지는 지금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까지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위로 막 치고 가서 이걸 돌파해서 가는 건 이거는 위기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이 박수권에서 상단과 하단 아까 우리 공유자님 정해주신 것처럼 상단과 하단 사이에 있지 않을까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걱정을 하는 거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위안합니다. 위안은 월봉입니다. 월봉 저거는 갈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막 돌파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달러 대비 위안이 7위안을 7일 넘어서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3개가 달러 인덱스 있었고 원달러 있었고 그다음에 위안 달러가 있었고 지금 위안합니다. 지금 위안아가 7.34까지 왔어요. 지금 7일 위안을 넘어서면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하영 안정화되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투자 심리가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S&P 500의 지수입니다. 이거 주봉이고요. 이 박스는 최근에 3주 하락 2주 반 등 지난주 하락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나스닥입니다. 즉 이들은 올라와서 조정보이는 위에서 조정보이고 있는 구간이지 하락으로 추세 전환한 모습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을 아래로 보고 판단할 수도 없고 또 위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개별 정보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노이즈가 나오니까 거기에 노이즈가 나오는 거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상황이니까 더 그냥 매물을 맞으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는 아까 제가 전해드린 거 빼고요. 우리 SK하이넥스가 지난주 금요일날 4파전을 따락했잖아요. 참 얘들도 방송도 방송이 아니고 언론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그냥 해석을 그대로 해왔습니다. 디지털 시즌에 나온 원본 해석을 그냥 제가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건 몇 가지만. 파이폰에 있는 메이트 육수 프로에는 그대로 여기 기사입니다. 이게 중국 기업이 만들거나 개발한 대부분의 부품을 포함하는데 중국이 기술 자립을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약 70에서 80개의 공급업체가 90개 이상의 부품을 공급하는데 SK하이넥스와 마이크론 메모리 등 중국의 일부 부품이 사용됐다. 이렇게 기사가 있었거든요. 이 기사예요. 메이트 육수. 저게 최신 폰인 거죠? 그런데 뒤에 마이크론을 빼고 SK하이넥스만 계속 골로 나온 거예요. 이게 계속이요. 이 기사에는 이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봐서는 SK하이넥스가 중국의 화이예에 이걸 팔았을 가능성은 되게 없는 거죠. 마이크론을 절대 안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마이크론을 빠지고 SK하이넥스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도 들어가 있다는 게 기사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국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세계 최대 암식별 AI 모델 구축 중이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암이라는 게 저기 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보면 비만 치료주의 노보노디스크 있었잖아요. 그리고 AI 치료제 이 얘기를 AI 바이오 헬스케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AI 헬스케어가 지난주에 다 역사적 신고가를 낸 거고요. 바이오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유튜브 확장 공세가 있다는 거 다 아시는 내용인데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공식 쇼핑 채널을 개점한다는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쇼핑 채널을 쇼핑 채널을 개점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유튜브에서? 네, 유튜브에서요. 한국에서 최초로 하지? 한국이 이것 때문에 그렇겠죠. 샴프로에 자극받은 것 같아요. 작년 보면요.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2에서 뉴스를 접하는 비율이 유튜브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봤을 때 대부분 평균이 한 30%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44%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훨씬 높아요. 네이버 아니에요? 뉴스를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이 44% 네. 정치 뉴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거기 가서 보게 될 수도 있더라고. 동영상 같이 뜨고 그러니까 국회 대정부지리 뭐 이런 거 은근히 중독성 있다. 그래요? 7번, 8번은 빼고요. 시간이 많이 됐고 우리 윤지호 대표님 말씀 들어야 되니까요. 9번, 10번의 내용은 한마디로 계속해서 종목장세가 이루어졌다는 표현인데요. 이런 겁니다. 코스닥에 제가 어제 저녁에 보니까 우리 코스피 시가총이 2140조고요. 코스닥이 442조입니다. 5배 정도 되죠. 종목수는 코스피가 950개 코스닥은 1673개인데요. 그런데 거래 대금을 봤더니 올해 일평균 거래 대금이 코스피가 10조 576억인데 코스닥이 10조 8천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더 커? 네. 이거에 이대로 가서 이대로 가서 연간으로 이게 더 커지는 평균이 되면 27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개별 종목 상세였다는 얘기네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계속 이루어졌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요. 9월 15일날은 선물 없으면 동심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소속부의 변경도 있어요. 대형주에서 중형주에서 대형주 대형주에서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에서 중형주 또는 중형주에서 소형주로 가는 이게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데는요.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 애들 얘들이 좀 수급이 더 좋아진 게 경향이 있거든요.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면요? 네. 수급이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 아마 수급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중형주는 얼마부터 중형주에? 정확한 수칙은 제가 지금 아 그래요? 지금 얼마 딱 시청 얼마부터 생각이 안 나요. 계속 바뀌고 있어서 제가 그 시청자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공매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시가 초역기조로 한 2천억 넘어가면 중형주 아니에요? 2천억이요? 네. 2천억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높아졌을 것 같고 예전보다 높아졌을 것 같고 2천억짜리도 소형주인가요? 네. 좀 높아졌을 것 같고 계속 바뀌어 지금 전체 시청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 죄송한데 이 변화된 것은 포털에 가면 주식들이 다 있거든요. 아마 이거 지금 이번 주에 수급이 이상하게 움직일 가능성들이 좀 있어요. 그것도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주냐 중형주냐 소형주냐에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도 거래 대금 같은 게 좀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추종하는 펀드들이 다 다르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분류기준이. 코스피 기준으로 대형주는 금액으로 안 하고 시청 1위부터 100위 그게 대형주예요? 101위부터 300위 나머지 소형주 그러네요. 맞네요.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요? 순위 싸움이구나 이거는. 사실 뭐 990억은 소형주고 999억은 중형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순위로? 중형에서 대형 왔다 갔다 하는 애들도 계속 바뀌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침도 다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